어서오세요. 북촌입니다. 젊은 고생은 사소한다는데 전 공짜로 하는 거거든요. 의사를 때려친다고? 제정신이냐? 불쌍한 거 제대로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뭐야, 당신? 야! 김수님 선생님, 저 기억하시죠? 분명히 미자였어. 그래요, 그 미자야. 웬수를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 거? 누구냐, 너? 아, 저의 기본적인 소식은 일부 닥쳐져입니다. 왜 한 남자가 굳이 한 대자로 평생을 살아야 하나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 약간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느낌이에요. 행복합니다. 따귀를 때린다거나 이런 안겨 역할이 처음이라서 사실 부담이 된다기보다는요. 정말 못되게 잘하고 싶은 생각이 가장 크거든요. 그래서 제 일상생활도 좀 못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도 열심히 캐릭터 소화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못되게 제대로 연기 잘해보겠습니다. 오늘부터 사랑해! 내 사랑해! 아아